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일과 관련해서 정신나간 사연 두 개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고 누가 더 그지 같은지 여러분이 댓글 남겨주세요. 봅시다. 제목 연 끄는 시누이가 결혼을 하는데 뭐야 날짜가 하필이면 또 내 생일이네? 이거 일부러 나 먹이는 건가? 야 그 아프면 병원을 가라 병원을 어? 원제 시누이 결혼식이 내 생일이구만. 일련의 험한 과정들을 거쳐가며 시댁과 연 끊고 말 안하고 산지 벌써 3년 정도 됐어요. 참고로 우리 두 사람은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남편이 시누이한테 청첩장이 나왔다면서 실물도 아니야 고작 모바일 청첩장을 저한테 보여줍니다. 아니 뭐 결혼을 하든가 말든가 나는 당연히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안 볼 거다 치워라 라고 했는데 에이 그래도 한번 봐 이러면서 자꾸 액정을 들이밀며 재촉하길래 쓱 훑어봤더니 이런 미친 얘 결혼 날짜가 내 생일이야. 내 생일 그래 아직 두 달 남긴 했는데 아씨 괜히 얇았네. 지들이랑 연 끊고 말 안하고 산다고. 이게 지금 일부러 나 먹이려고 이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여하튼 뭐가 됐든 기분이 너무 더럽다 이거예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이야 이 짧은 진짜 며칠 안 되는 글만 읽어도 니네 시댁 식구 사람들이 왜 너랑 연 끊고 말도 안 하는지 바로 알겠다. 먹이고 있네. 아이고 못났다 못났어. 2번 너 같은 게 내 며느리가 아니라는 게 정말 정말 다행이야. 하늘에 또 감사할 일이 생겼어. 3번 설마 이거 신우이가 쓴 이 생일을 알고 일부러 엿을 먹이기 위해 그날로 잡았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미친 건가? 미쳤구만! 4번 아니 도대체 왜 열을 받는 거지? 나는 공감이 전혀 하나도 안 되네. 뭐야 혹시 이거 내 공감 능력이 오지게 떨어지는 건가? 나 예쁜데! 5번 야 너 뭔데? 혹시 무슨 왕족이야? 공주냐고. 아니 지 생일이랑 다른 사람 결혼식 날짜를 비교하고 쳐 자빠졌네. 아니 너 시댁이랑 왕래도 완전히 끊었다면서 연락도 안 하고 말도 안 한다며. 그럼 너 따위 생일이 언제인지 알게 뭐야? 알 바노? 어? 그러는 너는 니네 시누이 생일은 지금 알고 있다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6번 시누이는요. 쓴이 생일 때 아이의 관심도 없어요. 일부러 잡긴 뭘 쳐 잡아? 도는 거야 뭐야? 그 나사 두개 빠진 네 뇌나 똑바로 잡아요. 7번 아니 가뜩이나 사이 안 잡고 연까지 끊었다면서 그런 시누이가 쓴이 생일을 기억까지 해가며 자기 결혼식 날짜를 기분 나쁜 날로 잡겠냐고. 제발 그 생각이라는 걸 좀 하면서 살아요. 이 아줌마야. 8번 자의식 과잉이야. 저기요 쓴이야. 네 생일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제발 이러지 마. 보는 내가 더 부끄럽다고. 9번 어? 이거 뭐야? 감히 내 생일에 개인적인 일정을 잡아? 이건가? 그런 건가? 10번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날 순간적으로 커피 다 쏟을 뻔했다. 그러네 쓴이 생일 국가 공휴일로 잡아야 하는 건데 나라가 잘못했구만. 끌 끌 끌 끌 끌 끌 두 번째 사연. 이것도 정상 아닙니다. 원제 생일에 대한 A와 B의 입장 차이 제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그냥 A와 B로 설명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느낌 가는 대로 갑니다. 너무 뻔하니까요. A의 생일이었어요. 그리고 생일 당일 B의 부모님이 점심을 사주겠다며 평소엔 거의 가지 않는 되게 비싸고 고급진 레스토랑을 예약합니다. 그렇게 해서 B의 부모, B의 형과 남동생, 그리고 B, 또 당사자인 A 이렇게 모여서 다같이 식사를 했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B의 아버지는 전화를 받아야 한다며 밖으로 나갔으며 그렇게 자리엔 A와 B, 그리고 B의 형제들과 어머니만 남아있는 상태였죠. 그러다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냥 다들 멀뚱멀뚱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B가 A한테 오랜만에 당신이 부모님한테 밥 한 끼 싸 이런 말을 하고 그 누구도 계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면서 길을 막고 계속 서 있기도 민망하니까 그냥 안되겠다 싶어서 A가 계산을 했어요. 생일 당사자인 A가 계산을 한 겁니다. 제가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시아버지가 전화를 끊고 들어오더니 그걸 보고 진짜 그 누구한테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삼형제가 아버지 오늘 밥 어머니가 계산했어요. 라며 합창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 집으로 돌아갈 때 생일이라며 용돈을 챙겨주긴 했는데 참고로 이 모든 사건은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이 아니죠. 저는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그 상황들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정작 내 생일에 내 부모님은 만나 뵙지도 못했고 너희들 편하게 맛있는 거 먹고 쉬라 이러면서 용돈만 주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저희 부모님도 못 만나고 밥도 못 사드렸는데 아니 왜 내 생일에 남편 부모 집까지 가서 밥을 사드리고 그도 모자라 저녁은 또 남편 부모 집에서 제가 같이 저녁을 차리고 치우고 이게 뭔 꼴인가 싶더라 이거죠. 도대체 이게 누굴 위한 날인가에 대해 그날 남편이랑 오지게 싸웠고 그래가지고 작년 제 생일은 그냥 바쁩니다라는 핑계로 아예 안 챙겼어요. 그리고 이제 5월이면 다음 달이죠. 다시 제 생일이 돌아오거든요. 벌써부터 우리 그날 좋은 데 가서 밥 또 먹자 이러고 있어요. 나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또 싸웠는데 여기서 입장이 갈려요. 그러니까 저는요 남편 부모님한테 제 생일 안 챙겨주셔도 됩니다. 그냥 저는 마음 편히 쉬고 싶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며 남편은 아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 챙겨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삐뚤게만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는 이런 제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보기엔 어떤가요? 제가 정말로 감사할 줄 모르고 그저 남편 말처럼 인성이 삐뚤어진 겁니까? 댓글 1번 나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쓴이 이거 보면 제발 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계산했다고 시아버지한테 어? 네 남편이랑 남편 형제들이 거짓말을 했다 이거죠 지금? 아니 그 이유가 뭐래요? 진짜 이거 제 상식에서는 아예 이해조차 안 되거든요. 혹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밥값을 미리 다 줘놨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꼴깍하고 삥땅 쳐가지고 그런 겁니까 지금? 대댓글 그랬으니야 이거 진짜 궁금하니까 제발 보면 답 좀 해주라. 뭐야? 2반? 나도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온 가족이 아예 작정하고 처음부터 얻어쳐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면 시아버지한테 왜 엄마가 냈다고 뻥을 치겠냐고 아들들이. 돈을 낸 사람이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말이지. 도대체 뭐해? 이유가 뭐냐고. 3번? 이거 아무리 봐도 시어머니가 삥땅 친 게 맞는 것 같아요. 전날 제 사촌동생 결혼 당시 제가 백수였고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갖고 있던 금팔찌, 금목걸이 팔아가지고 추기금 했거든요. 그랬는데 정작 내 결혼식 때는 이 동생이 이모 딸이야. 추기금을 아예 단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이게 또 알고 보니까 그랬어. 이모가 그걸 꿀꺽 해버린 거야. 지 딸한테도 말을 안 한 거죠. 그러니 동생은 제가 돈을 안 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참고로 저희 이모는 막내 외삼촌 결혼할 때도 지가 꿀꺽 했어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때 걸려가지고 온 식구들한테 진짜 오질라게 욕을 쳐먹었거든. 특히 동생은 쪽팔려서 못 살겠다며 엄마랑 연 끊는다고 울고 불고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이건 뭐야. 저 집 식구들은 동조를 쳐하고 앉았네. 미친 건가. 4번.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B의 가족은 용돈 봉투 그 속에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건 스니 시아버지가 미리 준비를 했던 거고. 금액이야 3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100만 원일 수도 있지. 아무튼 이렇다고 쳐요. 그랬는데 남편 가족들은 그 정도 돈을 스니한테 주는 이게 너무 굉장히 아까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온 가족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저녁을 쳐먹은 거고. 하필이면 또 공교롭게 B의 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때다 싶어가지고 남편이 스니한테 계산을 권유한 거고. 또 잠시 후 돌아온 아버지한테는 이것들이 대놓고 거짓말을 한 거지. 그리고 그 이유는 이걸 아버지가 알게 됐을 경우 바로 결제 취소하고. 아버지 당신 본인이 다시 계산했을 거라는 게 확실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들은 엄청나게 혼이 났을 테죠. 그래서 선수를 쳐가지고 엄마가 계산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한 거요. 어떤가 내가 지금 상상력 최대로 동원해 본 건데. 어? 마음에 들어? 5번. 아니 여기서 입장 차이라는 게 어딨어. 그냥 한 명의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들 뿐인데. 뭐 시아버지도 속았다면 피해자고. 여하튼 이거는 그냥 사기친 거예요 사기. 입장 차이가 아니라고. 뭔 입장 차이야. 2번. 시아버지 빼고 남편이랑 남편 형동생 시모가 사기꾼이네. 이야 이거 뭐 등차 먹는 솜씨가 진짜 예술이구만. 아니지. 시부모도 하필 또 계산할 때 전화받으러 나간 거 보면. 어쩌면 온 가족이 똑같은 사기단일 수도 있겠다. 되겠군. 근데 이게 왜 남편이에요? 친구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 세상 어떤 친구 부모님이 자기 자식 친구 생일에 고급을 내서 토랑을 온 가족까지 대동해가지고 간답니까? 생각 좀 해요. 3번. 야 나는 처음에 내가 뭐 잘못 읽었나 싶어가지고 두 번이나 더 읽었다. 이거 완전 미친 개상놈의 짓구석들이니. 아니 도대체 이게 어디가 챙겨주는 거야. 뭘 챙겨. 그냥 피 빨고 있는 거지. 4번. 저런 놈을 아직도 만나고 있는 애이가 나는 더 이상해요. 만약 결혼까지 했으면 넌 그냥 남위세야. 되겠군. 내 말이. 제정신이면 2년 전 밥 계산했을 때 그냥 똥발봤다 하고 바로 손절을 했었어야지. 이게 뭐야? 2번. 남미세라서 저 짓구석이 개참 아닌 게 안 보이는 거죠. 다른 이유 없어요. 보니까 결혼까지 이미 한 것 같은데 망했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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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5번. 내가 봤을 때 A는 경계선 지능장애인 및 남미세일 확률이 100%고. 그리고 B는 사기꾼 집안의 차남이죠. 그리고 쓴이처럼 지능이 오지게 낮은 여자만 골라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양아치랄까. 6번. 아이고 이거 뭐 쭉 보니까 이미 결혼까지 했구나. 아이고 일을 어째. 불쌍하네. 7번. 아니 이게 뭐 두 달 전도 아니고 2년 전에 겪은 일인데 아직도 같이 살고 있네. 거기다가 개소리도 여전하구만. 여기다 글이나 쓰고 자빠졌어. 미친가. 8번. 나는 A가 더 이상해요. 저런 미친 짓을 당하고도 계속 옆에 있는 게 너무 이상하고. 아니 아예 이해가 안 된다. 정신적으로 어디가 아픈 게 아니면 설명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B가 지금 대놓고 벌레 취급하고 있는데 왜 계속 같이 있는 거야? 미친 거야? 아니 니네 가족들 사기꾼이라고 왜 말을 못해요? 혹시 벙어리세요? 그럼 글로 써서 보여주든가.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거야? 나는 네가 훨씬 더 이해가 안 돼요. 됐든. 남미세계에 특별한 이유 따위는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요. 까이 까이 까이. 이야. 아까만에 진짜. 다 RPG 같아. 이걸 당한다는 것도 저는 그렇지만 당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하던 것도 안 되겠으면 시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던 것.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생글도 써주세요. 감사합니다.